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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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에도 그렇고 이 국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행복을 듣고 싶어하는 세상이 저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그렇죠 미국사람들은 요즘 현대 자동차를 사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도 사고요 삼성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이 그 올림픽 때 횃불을 이렇게 후원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 올림픽 때 횃불을 이렇게 후원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서울 여기에 있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교회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 잘 운영되고 조직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호용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제가 드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와서 강의한다는 것은 저에게 언제나 좋은 겸손의 기회이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한국 크리스찬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적 전제와 중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세가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과 중고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세미나를 또한 주최했죠 하 목사님은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오 위대한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임이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가슴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과 지도자들 또한 존경합니다 방금 저녁 식사를 같이 했네요 물론 저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서 참석하셨지만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간 거예요 상관없죠 뭐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사역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 어디 계시죠?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저와 여러 번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마치 높은 산에서 굴러 내려온 것 같이 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막대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의 삶입니다 특별한 소명이 아니고 단지 축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저나 여러분보다 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를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더 보다 많은 시간을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마귀 대접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란 현실을 우리가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제가 30년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제 역할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여러분이 모두 영적 전쟁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은 교회의 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막이 교회 각 부서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공격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모든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마귀는 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시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영적 전쟁과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과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데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책임 전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삶을 통과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굶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막이의 목표는 하나님을 나쁘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하나의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리적인 문원들을 믿고 그리고 정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가죠 점점 문화적인 기독교에 이렇게 습성의 저적이 됩니다 그냥 노래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컨퍼런스 같은 것을 열고 캠프를 주최하고 출연회를 가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목표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많은 나라들을 신지화하면서 그들을 착시해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원수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당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라는 것은 흉한 거고 보기 흉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선하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기독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는 그냥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사가 많고 기술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뭔가 탁월성 있게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원수막에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무슨 뜻이죠? 원수막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흉악한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또다시 찬양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교리를 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탁월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탤런트를 중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컨퍼런스를 같이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를 우리가 높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목사님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영적 전쟁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망이 끊임없이 우리가 격길로 새 나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골롯에서 1장으로 성경을 다 피겠습니다 그 후에 10편 96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롯에서 1장 24절이죠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얻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됐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미친 행위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는 그 괴로움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 그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이 한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을 가슴 아프게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 괴로움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노라 미쳤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선한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갖고 나가는 것을 자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까지 베푸는 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눈물과 순품과 애통함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에 눈물을 다 주실 것이에요 거기는 애곡함과 탄식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2004년도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은 한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범죄가 있죠 에이즈란 성병이 있습니다 이혼이 있습니다 이동차별이 있죠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문을 잠가 놔야 돼요 저는 밤에는 길거리를 막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저는 아무런 물이나 마시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요 저는 길가에서 누워서 자지 않아요 누군가 한밤중에 와서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은 거절될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오해의 대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하기까지도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 지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거절당할 것이면 만일 고통을 당할 것이면 만일 고통을 경험할 것이면 그러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한 것이 어떠냐 바울은 괴로움을 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도의 그 남아있는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교회를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은 무엇인가 위에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교회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 않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은 어차피 거절당할 것인데 차라리 교회와 교인들한테 거절당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은 희생을 할 것인데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통체증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 일어날 텐데 그러면 교통체증을 차라리 교회 안에서 겪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차피 사람들한테 오해의 대상이 될 텐데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오해를 받으면 그렇게 화가 나고 폭발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아주 미련한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왜 참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원한다 무엇이든지 겪기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무시당할 마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돼도 상관이 없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고통당할 것 좋은 목적을 위해서 고통당해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목적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깁니까? 돈을 섬기세요 직업을 섬기세요 일을 섬기세요 축구를 섬기세요 텔레비를 섬기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교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한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고 행동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과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용서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서로 섬겨야 해요 그리고 고통도 당해야 해요 그리고 거부감도 때로는 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유나이틴 네이션스가 결국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유엔과 서방국가는 더 이상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도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인본주의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종교적인 열성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셨겠지만 이 세상에는 별로 영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집과 그들이 사는 마을이 태움을 당하고 있어요 4200만 명의 인구가 지금 에이즈라는 성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4만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별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는 별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본 그래서 운동가들을 좋아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어떤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여러분은 신에서 바로 내 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일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팀이 이기면 그러면 그 다음 날 누가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은 별별리 없는 세상인 것을 금방 또 깨닫게 된다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 영광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원수막이는 그것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어떻게 해선 방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계속 그런 다람쥐 첫바퀴 돌듯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교회가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있고 지전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가 이 영광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지금 깊은 절망의 눕 속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바로 그 영광에 찬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것은 또 하나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닐까요 우리는 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맨날 기독교적인 용어를 반복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찬양집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참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5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조차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그래 그래 준비됐어 준비됐어 너만 준비되면 돼 그래 영광 좀 줘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이제 이 용어를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럼 영광이 무엇입니까 10편 96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6편입니다 온 세상이 갈급하고 있는 이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인 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10편 96편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요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요호와께 노래할지여다 그 영광을 열무는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여다 만방의 모든 신은 합것이여 요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요호와께 돌릴지여다 요호와께 돌릴지여다 요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여다 괴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여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소서 도대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 내 교회 행사와 컨퍼런스를 열심히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뜻은 참 다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많은 차원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측면 중에서 몇 가지 측면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명심할 것은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영을 얻게 되는 것을 끊이없이 저지하려고 합니다 원수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첫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나무의 열매에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왜 하나님이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원하지 않는 줄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는 네 스스로 어떤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질 것이야 네, 사탄이 잘 말을 했죠 여러분, 서울의 야심한 그런 길거리로 나간 후에 한번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견해가 다 따로 있어요 나는 네가 믿는 그런 방식으로 믿을 수 없어 선과 악에 대한 나의 기준이 따로 있단 말이야 네, 사탄이 맞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더냐 너는 죽지 않아 한 개 깨물어봐 봐봐 죽지 않았잖아 너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을 지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지금 회유하고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욕에서 어떤 사람을 하셨죠 사탄아 내 종 욕을 보았느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악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탄은 말하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을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시니까 당연히 욕이 그렇게 살죠 당연하죠 욕한테는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욕을 회유하고 있어요 이미 좋은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당신이 욕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욕은 틀림없이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저주할 것이에요 욕은 이것이 마귀의 실제적인 언어예요 사람들에게 나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는 종일 종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는 유일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편안한 사람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축복했고 새로운 차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흥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한번 경제가 침체 속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저주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실체로 보십니까? 모든 시대와 통틀어서 원수막이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한 일들을 허용하실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아이가 하나 죽으면 그 아이를 죽도록 허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모든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비했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날을 달려다니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비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비의 아내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라면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되면서도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남아야 할 수 있는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파울은 말하기를 나의 괴로움으로 인하여니 아마 나는 기뻐하고 있노라 왜냐하면 거기에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겪든지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10편 96편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탁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지 아세요? 영광이라는 것은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유명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축구를 잘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칼체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의 치말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지냐 수치를 통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잡지를 보면 무엇을 읽게 되죠? 잡지를 보면 누가 유명한 사람들로 등장합니까? 우리 세계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 잡지들을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뭔가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한 번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만일 영광이 유명하다는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본질과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유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랴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들한테 음식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곡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항상 다른 신들을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바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모든 혜택을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국률로 멸류관을 쓰여주시는 하나님 이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속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열의 촉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고장난 모든 부분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깨져있고 산산조각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휘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여금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깨진 것들을 다시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드시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종일종야 그분의 구원을 선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존재하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는 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유지하자고 말해요 그냥 좋은 활동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를 양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을 하는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고 회복하고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말 하는 것을 고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영광이라는 것은 신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믿지 않는 친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뭐야 영광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신용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없게 하는지 아세요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열광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평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없게 합니까 그분께 그 신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왜 이 교회가 교회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런 유일한 행적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영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학위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탤런트를 통해서 우리의 성실한 열성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는 드릴 영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과제를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야만 그분의 귀한 행정을 나타내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면서 수치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혼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거야 내 아들이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왜 수치를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홍해를 건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400명을 제외한 용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군인을 다 집으로 돌려보며 하나님께서 골리아스를 상대로 작은 소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삶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전디전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농담을 하죠 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나는 그것밖에 지금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거 한 가지 주님 한 번만 해주시면 주님 제가 1년 동안 다시는 주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주님 제발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어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매일 들어가길 원하고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험적인 삶을 사시지요 여러분 위험을 갖고 위험을 갖고 사시지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시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저곳에 나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하수 없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나가면 하나님이 또 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왜 여태까지 어떻게 생존해 있는지 그 설명을 하나님이 제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적을 요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신형, 나의 영광,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리라 내가 바로 너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바로 나 때문에 너가 계속 결혼 속에 있고 내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바라고 내가 바로 너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역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도 내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원인이 된다면 내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여전히 이혼하지 않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저런 애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설명이 안 돼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험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진보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비전이 가득한 목회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피곤하겠죠 물론 그 돈은 다 어디서 굴러들어올지 궁금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어볼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젊은 한 팀이 소련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와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다 러시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보됐죠 감옥에 깨웠습니다 밤중에 그들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어요 총을 머리에다 겨누고 만져서는 안될 것을 여성들을 만졌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들은 막 밀어재겠어요 이틀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3일째가 되던 날 경찰관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아주 못생긴 얼굴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팀 중에서 그 리더를 그 감옥에서 빼내서 그 자신의 의자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23세 러시아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처녀는 너는 오늘로 처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내 뒤에는 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를 향해 총을 켜는 것이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을 증오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내가 경찰서로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힘이 전파된 것은 나는 절대 없었다 그리고 구소련 시대에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억압했기 때문에 나는 러시아인들을 미워한다 너는 이곳에서 사라질 것이고 너의 부모는 너의 흔적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너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니? 이 여자가 경찰관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세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당신이 여섯 살 되던 해에 이런 일을 받게 되었죠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스물 살이었을 때 그러면서 그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씩 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박한 사람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누구랑 말한 거야? 내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도시 어떻게 알아냈어?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너를 좋아하시는 분이셔 이 경청관은 막 엉엉 울다가 의자에서 내려앉아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에서 지금 다섯 개의 교회를 관할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 사람을 목사로 바꾸시죠 최소한 뭐 어떤 목사인 친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경찰관 역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갖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충만해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온 땅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냥 여러분이 교회 활동에 열심히 바쁘게 덜어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무슨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은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입니까?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을 여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선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길거리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통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 어떤 명칭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알고는 좋은 명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좋은 명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화가 나있어요 조종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율법죽이고 잔인하기도 해요 자신의 아내를 때리기도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죠 그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선교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추레극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하심이 모세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예요 여러분 친절을 베푸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꾸 조정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누릅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 외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발을 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아프리카 서쪽을 가게 됩니다 베인이라는 국가에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바로 옆에 있는 국가에요 저와 같은 팀으로 같이 여행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인인의 대통령을 다가가는데 그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통령은 아무런 주저 없이 나이지리아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왜 이것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실만한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온갖 박테리아 균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사명률이 50%를 능가하고 있었어요 태어난 아기의 절반 이상이 죽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열매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 연안은 한 40대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체를 개발하는 이 팀의 일원들은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서로 서로를 향해 경계하고 경쟁해왔던 그들로 하여금 함께 화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시 한 번 하나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에 이 개발하는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물을 농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명척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들을 태웠습니다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 교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그리고 영양력 음식을 만드는 것을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6개월이 지난다 그 지역에는 단 한 방울의 오염된 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마실만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생아 사망률은 이제 50%를 웃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 미만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95% 이상이 실제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굶주림이 없었어요 더 이상 영양실조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날마다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왔어요 수백 년 동안 크리스찬들을 밖에 오던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슬람 교도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오염된 물을 통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생아를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교회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물을 정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십시오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하십시오 로그업에 관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의료적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을 위한 작은 사업체들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은 사람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열방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온 세상은 이미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이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성가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온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손뼉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신학을 옴호하는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바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병적인 필요 교육적인 필요, 의학적인 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 명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기독교는 싫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좀 좋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기독교 신자가 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기독교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 크리스티인이 원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있어서 크리스티인이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필요하고 있는 것은 더 기독교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종기와 위험이 그 앞에 있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두세 사람인의 이름을 모임 곳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고대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눈부신 그런 업적이었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들은 이런 복원을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했는데 그 충만함이 너무나 충만하여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이란 헬라 단어의 한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란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기독교의 이런 역동성을 이렇게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이 감정이라는 스위치를 꺼버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기적을 기억하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번역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산에 오자 그들의 산 꼭대기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이르기를 만에 하나,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거 한번 봐봐라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rs. spe전상 minjuk the bible says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his glory shone out his glory shone out and his face lit up like the sun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태양어와 같은 밝은 광채가 바라졌다는 것 이에요 WILL 대단하지 않습니다 and that had been under the skin all of the time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But he looked like a normal man 예수님은 똑같은 정상적인 남자랑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피부를 벗겨서 그 피부 밑에 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은 항상 그 안에 있었던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오, 기가 막힌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세 개의 장망을 지어놓고 여기서 살릴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씩.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우린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산을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피를 채워줘야 된다. 우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것에 관한 논쟁이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반은 일단 산에 오른 것조차 싫어합니다. 아, 저 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 이런 감정주의에 젖어 들어갈 필요 없어. 이런 이상한 형상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필요 없어. 우리는 성경적으로 있어야 돼.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인 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경적 일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좀 죽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변화한 산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절반 이상은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산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나 위험이 있는 존재야. 나는 나를 나에게 복주소서 하는 그런 기복신앙 필요 없어. 그러나 또 교회의 다른 반은 산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They say, oh, there's another conference. 오, conference가 또 하나 있구나. There's another special speaker coming. 아, 또 아주 특별한 강사가 온대. I'm going to the next prophetic conference. 나는 그 예언자 학교에 꼭 할 거야. I believe God's got another word for me.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게시를 또 해 주실 거야. I have had 300 words this year and I want another one. 나는 금년에 이미 하나님부터 300개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더 듣고 싶어. 오, I want to be prayed for again. 아, 난 또 기도 받을 거야. I want to feel the power in the presence of God again. I don't want to go on the missions trip. 난 더 이상 성교회에만 가기 싫어. Because I can't leave the atmosphere of my Sunday morning service.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I have to be in the presence and the glory of God.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신 속에 젖어 있고 싶어. Well, I'm not a particularly intelligent man. 저는 뭐 특별히 지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Say amen. 아멘이라고 해 주세요. But it seems to me like God is teaching us a two-point sermon.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담긴 설교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Point number one. 첫 번째는 뭐냐면. It's important to go up the mountain of glory. Don't make fun of the mountain of glory. 여러분, 그 영광의 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지. Don't say you don't need to go up the mountain of glory. 여러분이 산에 올라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Because Jesus Christ disagrees with you.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 point number two. 두 번째 요점은. It's important to come down the mountain. 그 산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Because the glory was not on the mountain. 왜냐하면 그 영광은 산에서 머물지 않고. The glory was in the man.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And the man is in you.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So when you're out in the street.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 And you're out in mission field.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가서. In the middle of hell. 지옥의 한 복판에 있을 때로. And you can't feel anything.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있더라도. Like you feel in this meeting when these people are singing. 예배 때 찬양 느꼈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The glory is not on the mountain. 하나님의 영광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e glory is not in my church back and soul.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The glory is in the man.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And the man is in me.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And you'll have confidence.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Oh, under my skin there's glory. 내 피부 밑에는 이 영광이 내재하고 있다. So we need to go. Go to the place the glory is manifested.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이 떠나는 그곳에 계속 가야 합니다. So we can experience it.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 that when we go out into the middle of hell. 우리가 우리가 지옥의 목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Where we feel nothing. 우리가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한 그런 곳이라도. We're confid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be in the presence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Strength and glory are in my sanctuary. 능력과 위험이의 성소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전부 다 빨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문이 열렸을 때마다 항상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십시오. 그러나 나가십시오. 나가요. 마을을 벗어나십시오. 전 세계를 가십시오. 여러분 견고한 성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담대함을 갖고 가십시오. 권위를 갖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소망을 갖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영광의 곳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탱크는 이미 가득 차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 있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지 않으므로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죠. 나의 인재는 항상 너랑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힘과 영광, 위엄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마귀는 일하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 속에서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친척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조정하고 있어요. 원수막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우상이다.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아기를 취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을 뺏어가셨어. 네가 지금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네 돈이 단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 원수막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원수막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선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도록 여러분이 예배당에 함께 한마음이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영광이 원수막이의 음성을 압도할 수 있게 하여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공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원수막이의 거짓 고소와 찬송하여 더 이상 여러분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능동적으로 택하십시오.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영광 전쟁을 치르십시오. 예배를 들으십시오. 원수막이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무너질 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기시될 지여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모두 다 요하를 향하여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짓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모든 설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지수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한 게 없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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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Through us We're going to make you look good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Glorify your name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Glorify your name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Glorify your name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In all the earth 온 땅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땅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In all the earth 온 땅의 충만 We push back the lies 모든 거짓을 태정합니다 We break the darkness The things that make God look bad We bind them We silence them In the name of Jesus Be lifted up Be glorified He lifted up Be magnified in all the earth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Over every nation 온 땅의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Over every people group 모든 인민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으소서 Let your true glory be seen 하나님의 찬된 영광을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We declare it We declare it We intercede for it Lord, I pray that you'll show us where we can serve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Lord, I pray that you'll show us ways that we're making you look bad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모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Help us to give you a good reputation where we work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Help us to show your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친절과 공유를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성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이 종교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영받아 주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히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겠습니다 원수마귀의 그 거짓들을 내가 다 밝혀낼 것입니다 나를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온 땅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Let's worship the Lord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And bathe in His glory So we can go down the mountain 여러분 산에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Strong 힘 있게 내려가길 바랍니다 Strength 힘을 갖고 And glory 위험을 갖고 Are in the sanctuary 지금 그 힘과 능력과 위험이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Strength 여러분 능력과 There will be strength Be in His presence Because you receive strength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 속에 젖어들어 하길 원합니다 그 힘을 공급받으세요 Lord as we lift up your name in this way And your glory comes here and manifests itself 하나님이 영광이 이곳에 임할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Strengthen every person in this room Strengthen our physical body Strengthen our mind Strengthen our hearts Strengthen us Lord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고려 주님의 영광 그룹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를 하늘에 주신 우리 아버지 영광장에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하하 우리 주님의 주님을 이뤄지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들과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모든 제약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과 다퉁은 우리가 안 돼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권한과 희생을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받는 무시와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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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부르시며 쉴 만한 불가로에 가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 아닐 지나도 배를 두려워 안는 것을 주나 함께 하미라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산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 고생과 인자심이 장녕 나를 따르리 내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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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리로 나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산 주시고 기름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친 아이다 지나도 gi 이120 예수 그리스의 은배배의 선명해시 전쟁의 중부 기도자로 올바르게 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릿수인 주님의 기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이의 성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선봉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에게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에게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성포하며 성포하며 무너지니 무너지니 아멘 살을 내는 깃발처럼 고장 막는 깃발처럼 아무도 안 주의 수용 내 힘을 나누시 We wanna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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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수용 주의 수용 성립을 하듯이 견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성립을 하듯이 견뎌서 주 예수여